요즘 자율주행이라고요. 말로 하는 자동차가 지금 정말 유행하고 있는데요. 세종시가 지금 자율주행 테스트를 도시로 돼서 전 세계에서 차들이 자율주행을 지금 만든 차, 아우리라든가 벤슬라든가 유명한 큰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가 지금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증오차가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걸 어느 순간 경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상생할 수 있는 원리로 이걸 좀 풀었으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쟁을 찾을 수 있는지요. 우리가 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경쟁하는 자체가 상생이 돼요. 경쟁은 발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처음에 나와서 경쟁하는 것은 발전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은 욕심을 내다가 쓰러지지만 이 자체가 이때까지 노력한 것이 값이 일로 실리는 거죠. 이게 경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값의 진량이 우리가 노력했던 게 어디에서 멈춰버리면 여기서 경쟁을 하면서 이쪽에 노력을 하는 데다 값을 실어주고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이게 경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노력을 해서 우리는 그 다음 딴 차를 탈 거냐. 딴 배를 탈 거냐. 이런 건 어떤 선에 가서 우리 진량의 어떤 선에 따가서 여기서 못 가면 억지로 경쟁을 하면 너는 망해야 돼요. 그러면 너희들이 하던 이것이 전부 다 이 값이 그쪽으로 옮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못 했으면 내 이치와 실력의 진량을 모르고 또 이게 막 안될 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을 잘 알아야 된다. 나는 어디의 위치인가? 너는 누구인가? 나의 진량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지금 어디에서 멈추면서 열심히 해야 될 때고 또 여기에서는 발복해야 될 때고 이런 진량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율주행차 이거는 내년에 굉장히 막 쏟아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올개가 준비되는 때거든요. 이렇게 2020년 되면 준비를 해서 자율 경쟁차만 나오는 게 아니고 2021년부터는 엄청난 환경들이 바뀌어요. 합회지서도 바꾸려고 들 것이고 뭐든지 바뀌는 게 2020년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미래는 바뀌는 시대예요. 2013년도부터 지금 요 7년간은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빨리 안 바뀌었느냐? 7년 동안 준비하고 있었다. 그게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준비를 해갖고 이 7년 후에 2021 이럴되면 그때부터 쏟아지나오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한 3년간 엄청난 게 쏟아지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회 이때까지 가던 방향 이걸 다 뒤틀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화도 뒤틀어 놓을 것이고 모든 게 뒤틀림이 일어나요. 지금부터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뒤틀림이 일어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이렇게 7년 동안 준비를 한 것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 게 내년부터입니다. 그렇게 합회지서도 앞으로 내년부터 엄청난 것들이 터져요. 이렇게 이때까지 하던 거는 조금씩 조금씩 이제 뭐 이렇게 보이는 걸 맛본 거고 인제부터는 진짜로 사회가 바뀌는 시대가 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종교도 바뀌고 전부 다 바뀌어요. 그게 일종으로 지금 이제 그게의 받침을 지금 하는 게 지금 세균도 그런 거예요. 코로나도 그런 거에 지금 같이 맞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회가 살아가는 방법이 엄청나게 바뀌는 이 소용주류에서 우리는 안 바뀌고 있으면 전부 다 납부됩니다. 이런 걸 이제 앞으로 다 풀어 가야 돼서요. 그러니까 자율 뭐 주행 이런 것들도 앞으로 경쟁을 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경쟁을 해요. 그게 첨단이라고 하지만 이 쇼가 대한민국에서 열리고 대한민국에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대한민국에 놓고 실험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합격이 돼야지 국제로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시험무대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터지게끔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기본적으로 준비해 갖고 이리로 다 갖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안 날 때도 돼야지.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빨리 알라고 쫓아다니면 쫓아다니는 놈만 고생하지. 가만히 있으면 올 때가 돼 갖고 탁 집어 갖고 이걸 잘 하면 되는데 그걸 쫓아다니면 다닌 만큼 나중이 뒷차 타는 거예요. 이를 이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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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